리광중, 너는 장징루, 아니면 양토로? 아, 감옥이 마련되어 있어요. 감옥이 마련되어 있다고요? 아니 형, 형을 영화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야, 여기 종국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 얼굴이. 귀여워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이거 손 손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자, 망치야 따. 망치야 봤는데. 그냥 따. 자 이런식으로 갈비코트 뼈쓰는거잖아. 강수가 왜 이렇게 짧았네? 강수가 왜 이렇게 짧았네. 강수가 왜 이렇게 짧았네. 갈게요 오케이. 10배턴스. 너무 힘들어. 이 진흙상 속으로 들어오는게 아니었어. 정비야 꺼져. 소강네 야채가게라는. 야채는? 야채는? 야채? 야채를. 두발랭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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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. 선희 씨야? 잠..잠잡고 과학 감옥 가시면 돼요 잠잠잡고 과학 감옥 가시면 돼요 왜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